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와 이렇게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뒤에도 사람들 계시나요? 거기 뒤에도? 되게 많다 안녕하세요 제가요 이렇게 천주에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비 오는데 그래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열심히 우리도 안 넘어지고 안 닫히고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받으세요 그럼 다음 곡 아시는 분들 계시면 함께 따라 불러주시고요 혹시 블랙 앤 화이트라는 웰룩스님이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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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돌아가세요 블랙 앤 화이트라는 웰룩스님이신 분들? 블랙 앤 화이트라는 웰룩스님이신 분들? 감사합니다.